네 안녕하세요. 레프컴 팀입니다. 오늘은 4월, 벌써 4월도 다 끝나가는군요. 4월 동안에 최근에 댓글들, 4월 댓글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답변, 제 개인적인 답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축구화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들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올려온 댓글 위주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미있었던게 YJ킴이신데요. 이분은 오늘 올려주셨어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수제축구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제축구화를 저희가 한번 영상에서 다뤘던 적이 있었었는데 사실은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그 해당 업체 대표님께서 전화가 와서 저 되게 혼내셨어요. 막 화를 내시고 그래서 원래는 시간이 되시면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서 수제축구화에 대한 이야기, 축구화에 대한 이야기 업체는 제가 업체명을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수제축구화를 찾으시는 이유는 역시 축구화와 발이 잘 안 맞는다. 많은 브랜드들이 발 안 맞는다. 근데 축구화를 많이 신어본 분들도 발에 안 맞는 축구화 정확하게 자기의 조킹을 만든 축구화를 찾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신는 경우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은 경우로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고르는 축구화를 새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집은 사실은 발에 맞고 안 맞고 그런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새로 나온 브랜드, 사일로 제품들이 있으면 한 원씩 사서 그냥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수집을 하긴 하는데 제가 수집을 하고 한다고는 하지만 수량이 많으니까 사실 수집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딱히 제가 뭐 옛날 어떤 특정 제품 이런 것들을 막 찾아가면서 수집하고 이러지는 않아서 양이 많은 것뿐이 사실 수집이라고 할 만하지도 않아요. 뭐 자리하면 한 300회로 조금 넘을까요?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하나의 컬렉션처럼 이렇게 오고 하는데 사실 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많은 축구화들 중에서도 제 발에 딱 맞아서 제가 사용을 잘한 축구화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열 손가락하는 정도니까 제가 겪는 문제들도 오랫동안 겪었던 문제들도 지금 현재 이 프로를 보고 계시거나 이 채널을 아니면 실제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겪는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가는 하나의 대안으로 찾는 게 수제 축구화인데 사이즈가 안 맞다 하는 의미 그게 뭔지가 약간 다시 좀 개념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먼저 있습니다. 왜냐면 축구화의 사이즈는 어쨌든 길이로 나오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255, 265 이런 것들이 이제 발의 길이인데 우리가 축구화가 잘 맞다 안 맞다 하는 거랑 사이즈가 맞다 안 맞다라는 건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길이상으로 봤을 때 255, 265, 275, 250 이런 사이즈들이 존재해요. 그거는 말씀드렸지만 축구화의 길인데 사람의 발은 길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부피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발의 두께가 두꺼운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도 있고 발볼이 좁은 사람도 있고 발볼이 넓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꼬락의 모양조차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엄지발가락이 가장 긴 사람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크기 같은 사람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단순하게 축구화의 길이만 발끝에 맞춘다고 해서 축구화가 맞는다고 보진 않죠. 그러니까 잘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길이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뭔가 발볼이 좁다든지 아니면 디코가 뒤쪽에 있는 힐 카운트가 헐떡거린다든지 그 다음에 발볼이 너무 넓어서 발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 축구화가 안 맞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때는 발볼이 너무 좁다 발볼이 너무 넓다 그 다음에 힐 카운트가 너무 높다 아킬레스를 건드린다 아킬레스 아래쪽에 있는 그 복숭아뼈가 까진다 물집이 생긴다 발바닥에 물집이 생긴다 발톱이 파고든다 뭐 길이가 길이는 5mm 그래서 업 했다 뭐 다운사이즈 했다 그런 모든 얘기가 결국에는 뭐냐면 그 축구가 본인의 발이 안 맞다는 얘기에요 안 맞는데 신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이즈 5mm 업이라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이즈 업을 해서 신고 그 다음에 뭐 정사이즈라는 개념을 리뷰어들이 계속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 리뷰어들의 리뷰를 보고 사이즈를 다운한다 업한다 이런 것들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심지어 뭐 스터드도 잘라죠 그러니까 저한테 가끔 그런 문의를 해서요 뭐 스터드를 2mm 자라냐 3mm 잘라 수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생각할 것도 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저희 같은 리뷰어가 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스터드를 2mm 잘랐다고 해서 못 신는 건 아니죠 다만 성능에 문제가 생기긴 하겠죠 그러나 성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랑 못 신는 거나 신느냐 하는 거랑 또 다른 문제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 사이즈로 가야 되지만 어떤 분들은 사이즈가 타이트하다 발볼이 좁다는 이유로 5mm 어브라운드 10mm 어브라운드 이런 건 또 현실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런 개념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라고 그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들인데 그러면 그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결국에는 어떤 사이즈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고 어떤 핏감이 내가 원하는 핏감이냐 그리고 신발의 라스트와 내 발사위가 어떻게 매치가 돼야지 내가 편하다고 느끼느냐 결국엔 그렇게 가죠 근데 수제 축구화가 그런 점에서 개인들에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장점은 뭐냐면 지금처럼 현대 축구화가 소위 말하면 거의 다 하이브리드죠 그러니까 니트와 강한 후레탄 코팅 니트와 천연가죽 인조가죽 인조가죽과 강한 코팅 천연가죽과 인조가죽 천연가죽과 니트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하이브리드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모렐리아만 하더라도 전체가 완전 다 천연가죽은 아닙니까 거기에 일부 인조가죽이 들어가니까 어떤 형태든지 하이브리드인데 이중간에 그러니까 성격이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성격이 합쳐졌을 경우 아니면 거기에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됐다 그래서 뭔가 오퍼 전체의 소재 자체가 천연가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조가죽과는 전혀 다른 기지감이 있는 소재들의 결합이다 형태다 이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발이 편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고 외국에 예를 들면 제가 매치전에 리뷰를 했던 뉴발란스 제품이나 그다음에 온다머 제품이나 그런 축구화들 아니면 나이피 제품 이런 것들은 특정한 발볼 형태 아니면 특정한 발족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착용감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을 축구화들이 개인의 발에다 커버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위 가족 그게 소가죽이든 캥거루 가족이든 아니면 인조가죽이든 단위 가족으로 축구화를 만들면 축구화 자체가 심플해져서 옛날 축구화처럼 됩니다 클래식하게 예를 들면 코파공디아리라든지 이런 제품처럼 그러면 당연히 발이 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제축구화를 구입하는 것은 단순하게 발의 길이를 맞춘다라든지 그런 개념인데 그 다른 수제축구화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축구화들이 다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불편한 것들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써 수제축구화인데 수제축구화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축구화의 설계상의 구조 디자인의 구조가 다른 축구화의 현재 축구화에 나오는 축구화들보다 훨씬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심플하니까 아무래도 불편함을 주는 요소들이 적죠 그렇다면 심플함을 주는 요소는 실제로 수제축구화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모렐리아2라든지 고파공디아리라든지 최근에 최근에 나온 건 아니지만 세일하고 그런 제품을 하고 있는 디아도라의 브라질이라든지 그런 제품은 비교적 수제축구화에 가까운 형태에 축구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제축구화를 가격이 국내에서 맞추면 20만원 가까이 되나 보는데 그 가격을 주고 수제축구화를 캥거루가족으로 해서 맞춰서 신나 아니면 디아도라나 아니면 미즈노버렐리아라든지 이런 축구화를 그 정도 가격대에서 구입해서 신느냐 그거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생기면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 다른 축구화 다른 축구화 다른 축구화를 찾는데 먼저 그런 브랜드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축구를 내가 하고 즐기는데 정말 편하게 신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발을 찾는다는 것과 내가 어떤 특정 브랜드를 쫓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축구화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아니면 어떤 게 경제적이다 이런 것들은 우선 떠나서 개인이 좋아하는 축구화를 뭐 나이키의 제품을 새로 나온 걸 사고 싶다 당연히 사서 신어보고 싶으니까 구입해서 신죠 그러나 그런 제품들이 개인의 발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의 발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불편함이 있다든지 이러면 빨리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자기 발에 맞는 편한 축구화가 어떤 건지를 빨리 찾아가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수제축구화를 비판적으로 리뷰를 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수제축구화 하시는 분께서 전화를 오셔서 저희한테 상의성 얘기도 하고 했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20만원을 주고 굳이 수제축구를 갈 필요가 있나 개인의 발이 정말 어느 정도로 특이하여서 수제축구화를 찾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수제축구화를 찾아야 될 정도의 특이한 발이라고 하면 수제축구화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발에 완벽하게 픽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기형적 발에 가깝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전 세계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브랜드들이 특정 축구화의 전형적인 어떤 라스트를 다 고유의 라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여러 브랜드들 중에서 개인의 발에 많은 축구화는 한두종종 반드시 있다고 보여요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제로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대안들을 찾을 수 있고 수제가 필요한 특이한 요구사항이 있는 분이라 그러면 수제축구로 가도 되겠죠 그래서 그게 뭐가 더 정답이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지만 이제 YGK님께서는 TM4 레전드 최상급보다 착용감이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런 얘기인데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답을 드리는 이 질문에 대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보통 저희가 댓글을 다시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답글을 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질문 방식이 잘못됐다고 왜냐하면 수제축구화가 가격이 비싼데 TM4 레전드의 최상급보다 착용감이 더 좋을까 안 좋을까 알 수가 없죠 저희가 답을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분이 이 질문을 주신 YGK님이 추구하는 픽감이라는 게 착용감이라는 게 우린 궁극적으로 어떤 건지를 몰라요 제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대신 답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제축구화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서 어떤 픽감을 제공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수제축구화라 그러면 YGK님이 만약에 수제축구화를 주문을 하면 YGK님이 맞춰서 나오는 축구화 제발에 맞춰서 나오는 축구화가 아니어서 그게 제발에 어떤 느낌을 주는지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비교 대상이 과연 레전드 최상급의 비교 같은 비교 대상으로 해서 비교 대상이 되는 축구화인지 알 수가 없고요 어떤 소재를 썼는지 어떤 아웃솔을 썼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비교 대상이 되려고 하면 TN4가 추구하고 있는 제품의 기본적인 특성과 같은 특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수제축구화라 그래서 그게 천연가죽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게 TN4 레전드의 비교급으로 비교급이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많은 질문들이 이 축구화 이 축구화 뭐가 더 좋으냐 이런 축구화의 질문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비교가 될 만한 축구화 단순 최상급이라 그래서 아니라 예를 들면 니트 계열의 뭐 두 가지를 비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전혀 다른 두 가지 축구화를 놓고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더 좋냐 어떤 게 더 착용감이 좋냐 이런 거는 사실 답변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레전드 최상급을 신고 착용을 해 봤는지 근데 그거를 던져버리고 수제축구로 가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두 개를 신어보지는 않고 만약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비교 대상으로서 답을 얻을 수가 없죠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저희가 네메시스 하고 미주노 제품들 리뷰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고 나서 신어보시고 좋다는 피드백이 많으셔서 한편으로는 저희 리뷰가 주는 어떤 신자분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 역시 리뷰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 기주관적인 영역에 속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리뷰에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 문디알팀은 문디알팀은 뭐 저희가 사실은 원래 계획했던 제품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 리뷰를 하게 돼서 했는데 아 많은 분들이 최정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량화를 시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문디알팀은 문디알팀 그 자체가 클래식 모졸이어서 그 제품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순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코파 문디알이고 그 다음 모렐리아 모렐리가 아무리 리뉴얼 되더라도 결국은 모렐리아거든요 제가 리뷰를 하고 뭐 같이 그래서 그 모델들은 그대로 가는 클래식 버전으로 가는 거에요 문디알팀은 만약 개선을 한다 그러면 문디알팀이라는 이름이 아닌 뭐 다른 코파 계열의 이름이나 그런 걸로 변경이 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도 문디알팀의 기본 오퍼에다가 최신에 다른 그 어떤 거보다도 훨씬 더 좋을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음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고 아 또 이제 조국님 예 조국 이름은 아마 흉내내서 이렇게 하시는거에요 아 아 모렐리아 네오2 제품을 뭐 신어보고 이제 가족축구에 이렇게 푹 받았는데 모렐리아 최근에 나온 2와 그 다음에 그 이전에 35주년 아 35주년 리뉴얼 모델과 그 이전 모델의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는데 차이가 없어요 아 발볼에 들어가는 발이 축구화에 발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라스트 조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 자체가 기본적인 피익감을 변화시키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저처럼 모렐리아든 어떤 축구화든 딱 맞게 신는 경우에는 어쨌든 발이 들어간 이후에는 끈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어 그 폭이 약간 좁아져서 미지노 측에서는 락다운에 약간 더 유리한 점이 있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 부분을 어 실제 체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완벽한 동일한 모델이어서 뭐 이전 모델 모렐리아2나 현재 최근에 나온 35주년으로 나온 2 리뉴얼이나 기본적인 피익감이나 이런건 전혀 차이가 없다 구조가 똑같고 소재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아 권준호님 권준호님이 한번 이제 팬톰 배넘 vs 에이스 17점 플러스 어떤게 더 낫냐 네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17 에이스 17점 플러스가 프레젠트 18하고 듣기 비슷하냐 이런 질문이신데 아 이분은 이제 그 저에게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저희에게 개인의 의견을 물으신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럼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선 팬톰 배넘이나 에이스 17 플러스나 에이스 17 뭐 17점 1이든 어떤 제품이든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요즘은 흔한 말로 개망작이에요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거든요 개망작이라고 왜 개망작이냐 이거죠 17점 1인가 이게 뭐 싫을 수가 없어요 주가를 베놈도 제가 그 저희 그 영상 리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에이스 이거는 이 모델은 너무 오랜 모델이어서 뭐 리뷰를 지금 뭐 최근에 이런걸 옛날 거 끄지만 사는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 안하고 있는데 여러번 언급을 드렸지만 저 모델 자체가 꽤 쓰레기에요 저 모델은 완전히 예 그러니까 이 모델이 나왔을 때 저희가 리뷰가 편견이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퓨처 14점 1인데 네 저런 플라스틱에 가까운 우레탄 어퍼를 갖고 있는 축구화들은 성형이 안 돼요 바리새는 그리고 베놈 같은 경우도 이제 제품을 저희가 영상 리뷰 영상을 하고 실책 리뷰 때문에 그런 테스트를 하려고 심 인조구장에 들어가서 아주 좋은 인조구장은 아니고요 제가 인조구장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15분 20분을 심기 힘들었어요 더 이상 넘겨서 아무런 딱딱하기만 하고 아무런 그 축구의 어떤 장점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뭐 나이키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 우선 제 발이 맞지가 않아요 이 축구의 라스트가 제 조킹과 전혀 맞지가 않아서 그랬더니 이제 그런 답변을 드렸더니 이 이분께서는 다른 유튜버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왜 님은 나는 당신은 이렇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느냐 혼란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 자체가 이런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셨으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 나쁘다 그러면 아 이 사람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하면 되는데 다른 이분은 좋다고 하는데 왜 너는 싫다고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판단이 잘못된 그런 판단은 본인이 아는 거예요 저희들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리뷰는 좋다고 어떤 리뷰는 리뷰어는 리뷰어는 이건 안 좋다고 그러고 어떤 리뷰어는 발이 잘 맞다고 어떤 리뷰어는 오미리 크게 가라는 건데 혼란스럽죠 왜 혼란스럽냐 그 리뷰를 하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족형도 다르고 좋아하는 핏도 다르고 좋아하는 터치감도 다르고 선호하는 어퍼의 소재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축구화에 대해서 안 알고 있는 정부나 지식체계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뷰어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의문점에 구입을 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딱 얻어서 확신을 갖고자 하는데 저희는 그런 확신을 주진 않아요 저희는 축구화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루긴 하지만 손님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다 어떻다 하라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리뷰어들이라고 하는 데는 대부분의 리뷰어들 상당수는 이미 협찬을 받거나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화의 단점 제품의 단점을 부각시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좋다는 평이 나오고 5mm 크게가 어려워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5mm 크게 가면 된다든지 5mm 작게 가면 된다든지 해서 커버를 해요 저희는 그래서 사이즈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회의 저희들 같은 리뷰어들한테 리뷰를 할 때 왜 당신은 극단적으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극단적으로 안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뭔가 극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품의 객관적 사실은 이 소재가 뭐다 소재가 뭐다 소재가 뭐다 페박스다 뭐 오토라이트다 아니면 뭐 뭐죠 나이키 포론 포론이다 아니 폼팟이다 아니면 뭐 개몬스킨이다 그런 것들은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객관적 사실로 조합되어 있는 축구야라는 제품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 하는 것들은 다 주관적이에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리뷰를 하지만 그래서 저희의 생각이 마치 일방적으로 강요되듯이 전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어떻게 느끼고 제가 어떻게 신고 제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이 리뷰어의 기준이에요 각 리뷰어의 그래서 저희처럼 완전히 협찬이 없는 독립적인 리뷰를 계속하게 되면 브랜드나 뭐에 상관없이 좋으면 좋다고 느끼는 대로 그다음 나쁨 나쁘다고 느끼는 대로 그대로 리뷰를 하는게 저희 리뷰 기본 원칙입니다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바뀔 수가 없고요 대신에 많은 다른 리뷰어도 이번에 가장 대표적인 축구 업계의 대입 부작용일 수도 있는데 아디다스가 그 프레트 모델을 가지고 뭐 한 20-30개 이상의 주요 유튜브를 통해서 대대적인 마케팅 공격을 펼쳤지만 저희는 일관되게 프레트 모델은 문제가 있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영상을 보고 구입을 안 하시는 거나 다른 영상을 보고 구입을 하시는 거나 저희 쪽에서 보면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개인들의 시청자들의 판단이고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 협찬을 받고 납표를 좋지도 않은 걸 좋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개인의 발에 잘 맞을 수도 없는 걸 오로지 그 협찬을 받았다는 이유 아니면 또 어떤 리뷰어들은 특정 판매 업체에서 리뷰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팔 물건에 대해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안 사는데 그 물건은 제가 제 얼굴에 나는 못생겼으니까 나는 못생긴 인간이니까 나는 결혼을 못한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얘기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난 잘생겼고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충분히 매력적이니까 저랑 데이트를 하자라는 이런 얘기가 가능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파는 물건이 이건 안 좋으니까 사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저희도 물론 다른 업체에서 다 빌려와서 리뷰를 하는 거지만 죄송하게도 그 빌려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더라도 리뷰는 그런 데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좋다고 한다고 해서 누군가 나쁘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얘기한 내용이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개인이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주관적인 관점이고 특히 축구화는 발의 감각이라는 개인의 특정한 어떤 감각 정력에 속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것들이 결국 리뷰의 가장 핵심적인 걸 이루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닛스포츠나 싹컬포용 SR4U라고 불리는 뭐 그런 거나 아니면 국내 뭐 여러 리뷰들도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객관적 리뷰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브랜드에서 하는 그게 객관적인 정보고 나머지는 다 주관적인 정보인데 그 주관적인 정보 대부분도 사실은 틀린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정보도 많고 뭐 제가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게 유닛스포츠의 제이 마이큰 가는 애가 리뷰하는 건데 본인의 발에 맞지도 않은 걸 영상상으로만 들여다봐도 본인의 발에 전혀 맞지도 않은 걸 잘 맞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아 저건 저기 리뷰가 맞나 할 정도로 근데 유닛스포츠는 뭐 지금은 가장 영향력 있는 유럽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판매업체잖아요 주가를 판매하는 업체 프로다이렉트도 마찬가지고 러브웨일도 마찬가지고 사커다이렉트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연구의 업체들 이런 쪽에서 다 리뷰를 하고 사커다컴에서도 리뷰가 나오고 하니까 근데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뭐냐 판매하는 업체거든요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제품의 광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리뷰를 할 수 있는 거고 저희처럼 완전히 독립된 취미로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리뷰랑 저는 다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축가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리뷰를 참고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늘 반드시 말씀드리는 게 직접 신어보시라 그게 진리고 그게 정답인 거지 그 외에는 전혀 어 저희가 좋다 안 좋다 어떤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해서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다만 두 개를 다 신어보고 평가를 해 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 권주도님께서 뭐 문의하셨던 음 팬톰 베넘이나 에이스 17 뭐 이런 거는 전혀 추천하지도 않고요 어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망작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그 쉽게 드러나는 게 단종이죠 단종 디스컨투니어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실패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코파문데알이 실패 모델이었으면 35년 40년 이렇게 안 갑니다 모렐리아도 마찬가지로 실패 모델이었으면 단종이 됐겠죠 미즈노에서도 뭐 예를 들어 예전에도 슈퍼소닉이나 뭐 뭐죠 웨이브 블레이드 뭐 이런 이런 맞나 제품이 그런 것들 다 단종이죠 푸마에서도 원 퓨처 이전에 나왔던 일부 모델들도 통합되면서 단종이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모델 변형이 일어나고 이유는 물론 신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특정 사일러의 제품들이 2년에 끝난다 2년 3년에 끝난다는 것은 거의 그 실질적인 가치 제품의 실질적인 기능적 차원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베놈이나 비전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 잘 팔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단종 할 이유가 없죠 새로운 모델을 만들면 되니까 새로운 사일러를 만들면 되고 굳이 모델을 2개 3개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디다스는 네메시스 X 코파 프레트 이렇게 4개 사일러를 가고 4개 사일러를 각각 다른 감각에서 계속 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프레트 프레트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올 시즌 이번 같은 경우는 결국 다시 돌기로 돌아온 케이스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제품이다 그러면 완전히 단종이 되면 안 되고 모델이 체인지가 돼야 되는데 단종이 됐다는 것 자체는 그런 시기에 그 제품이 추구했던 라인으로는 지속이 어렵다 판매가 그러니까 일정한 판매가 안 돼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나이트로 차지 나이트로 차지랑 에이스가 최근에 만든 축구가 중에서 대표적인 실패 모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아 아 아 w h d thd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 네오베타 저희가 리뷰한 거에 대해서 이제 리뷰 올라갈 거에 대해서 카본 아웃솔이 들어가 있어서 아 가볍던 송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카본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카본은 아니고요 카본의 탄성을 갖고 있는 카로보라는 뭐 일본에서 만든 소재가 탑재된 거고 카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아 우리나라 리뷰어들의 문제죠 리뷰어들의 문제죠 기본적으로 축구화를 설명하는 언어들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카본은 아니에요 그리고 무게에다 엄청 가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네오2와 그 다음에 베타 버전의 무게 차는 시끄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오2 보다 압도적으로 가볍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분명히 네 리뷰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 특징이 약간 다른 거는 무게를 더 덜어내려고 그러면 더 덜어낼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무게를 더 덜어내지 않고 시끄러한 정도로 더 가볍게 하되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퍼의 소재나 이런 것들이 물론 경량화를 추구하는 모델에 의해서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경량화 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대신에 그 경량화를 위해서 다른 피값이 훼손이 되면 안 된다는 명확한 입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네오2의 기본적인 피값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무게를 소재를 약간 변경을 줘서 무게를 줄인 정도의 모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음 그 다음에 초진수님께서 어 음 2001년에 아마 그 동대문의 푸마 외장 같은 거 그때 있었죠 그 야구장 밑에 이렇게 있었었는데 거기에 그 킹탑 모델 같은 게 99,000원이었는데 다른 거에 비하면 훨씬 저렴했었던 것 같다 아디다스나 이런 거는 당시 한 18만 원 정도 18만 원 정도 했었었나요 매니아 같은 게 뭐 하여튼 다른 데에서 비교했는데 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유독 저렴하게 판매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게 이랜드 그룹이 운영했던 당시에 그러니까 아 푸마가 우리나라에서 그 굉장히 마케팅에 성공을 했던 시기가 있었었는데 그때가 2001년부터 2000 음 2년 3년 4년 뭐 한 5 그 정도까지 시기일 거예요 그 시기에 아 푸마에 뭐 안정환이가 푸마 축가를 이산에 신기도 했었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푸마에서 나오게 됐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아반티인가요? 하는 운동화가 아마 대히트를 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랜드 그룹에서 푸마를 운영하는 동안에 굉장히 전세 전국적인 매장 수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이랜드가 그 의류 유통에서는 굉장히 강자죠 유통업계에서 그래서 아 그랬었다가 아 푸마 독일 본사에서 직접 그 이랜드로부터 이제 라이센스 계약이 종료가 되고 독일 본사 직접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랜드와는 다른 마케팅 전략이 이제 펼쳐지면서 오히려 이랜드가 해놨던 그 마케팅 영역들이 유통망이 상당히 축소가 됐고 오히려 그 변경이 독일 본사가 직접 들어오고 나서 아 그런 상황을 거쳤고 대신에 이제 이랜드는 푸마를 잃은 대신에 뉴발란스를 얻었죠 뉴발란스를 얻어서 역시 아 990 0인가요? 990 같은 모델 같은 걸로 뭐 신드롬을 일으켰죠 한동안 네 네 990 최근에도 992인가 재발매됐는데 뭐 나오자마자 다 매진이 되고 난리를 쳤었던 것 같은데 저도 매장 가서 물어봤더니 뭐 나오자마자 다 매진됐다고 옛날에 992를 한번 쉬었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뉴발란스 운동화는 옆에서 보면 멋있는데 바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예쁘지가 않아서 사실은 뭐 990 992 다 갖고있었고 1700 UK 모델 같은 것도 여러 켤레 갖고 있고 했었었는데 아 이상히 신으면 발이 불편하고 이러진 않은데 모양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양이 늘 예쁘지가 않아서 어 신의연수 약간 뭔가 좀 네 990 992 993 993도 있었습니다 아여간 크게 뭐 그거 말고도 되게 뭐였더라 대개 250달러 넘는 그 한정판처럼 나왔던게 있었었는데 오늘 이름이 뉴발란스에서 나오는 뭐더라 우리 후님 다 줘버리는데 그거는 죽길래다 굉장히 신발의 완성도가 일반 스니커제로서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인데도 모양은 역시 조금 네 그래서 푸마가 하게 되면 아 이랜드가 스포츠 브랜드를 하게 되면 그 브랜드는 다른 경쟁사 브랜드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축가도 저희가 리뷰를 했던 테킬라든지 퓨론 같은게 그 정도급에 해당되는 이제 경쟁사 모델이 보통 25만 6천원에서 29만 9천원 사이에 형성이 되는데 아 뉴발란스 제품이 지금은 이랜드가 하면서 21만 9천원 이상을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보면 아 이제 그 이랜드 그룹의 철학 그게 이랜드가 기독교계죠 기독교에서 아 다른 브랜드보다는 마진 폭이 조금 더 적게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제가 이제 미즈노를 많이 그 리뷰를 하면서 미즈노 축구화에 대한 뭐 댓글 같은 것들이 많이 달리긴 했었었는데요 아 아 요 제품 또 요 분은 아브락스 아브락사스 예 아 국내 이제 크레이지 일레븐 축가를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 판매를 하죠 이 회사가 그 레블라 2를 주문했는데 미즈노는 천연 인조 음 맨땅 다 사용하다는 설명을 봤는데 인조 잔디에서 사용하는데 무리가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하셨어요 아 사실 이런 질문은 구입처에요 이 크레이지 일레븐에다가 하셔야죠 예 크레이지 일레븐이 축가도 팔고 있고 영상도 유튜브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아 이제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아 인조 잔디에 사용 그러니까 무리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조차도 사실은 주관적이에요 어떤 인조 구장을 상정을 해서 말씀을 하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브랜드 측에서는 당연히 천연 잔디 인조 잔디 맨땅 사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늘 저희가 그 주목 그 중요시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인조 구장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나이키, 아디다스에서 말하는 에이지는 지금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펠트형 2세대급에 해당되는 인조 구장 상태를 상정하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다 영상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영상을 안 보시고 그냥 찾아보시면 대부분 이런 내용들은 다 다루고 있긴 한데 천연 구장에서 FG를 원래 신어야 되지만 인조 구장에서 FG를 신다 맨땅에서 FG를 신다 그거 신지는 않죠 신어도 되지만 무리가 있다 없다 하는데 어떤 무리를 말하는 건지 발목의 무리 아니면 뭐 무릎 자체의 무리를 말하는 건지 허리의 무리를 말하는 건지 그러면 당연히 구장 환경과 축구가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무리가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무리의 정도가 어떠냐 뭐 크기가 어떠냐 이런 건 이제 또 저희가 답변될 수 없죠 완전한 과학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학적 영역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레블라2와 그 다음에 X19.1 AG를 고민을 한다 얘기를 하는데 X19.1의 AG가 예를 들면 FG타입이라 그러면 두 제품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겠죠 스터드 상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형적인 스터드 개수가 많은 구형 AG 스터드다 그러면 이쪽이 아디다스 쪽이 조금 더 편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언제죠 한 두 달 전인가 코로나 시작 초기에 아마 제가 성남 판층 구장에서 X 네메시스 19.1을 신고 했는데 그 구장도 약간 특이한 인조 당뇨 형태여서 이런 구장에서조차도 그냥 아디다스 구형 AG도 부적합하다 이렇게 느꼈으니까 개인적으로 무리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우선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스터드가 있는 구장 저는 가격대 상관없이 인조 구장의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면 네 TF 쪽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음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아 아 저희가 그 문디알 팀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주신 분도 계시고 네 또 네 리오넬 메시님은 코팡 문대와 문대할 팀 두 개 다 신어봤는데 두 개 전혀 다른 신발이었어요 네 전혀 다른 신발이에요 그 어퍼만 어퍼는 동일한 어퍼를 사용하였지만 어퍼를 착용했을 때 주는 느낌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아웃솔, 미드솔, 플레이트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양만 같은 많이 다른 축구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문디알 팀 앞 코팡 문디알은 제가 그래서 리뷰를 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거는 음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있었었는데 음 아 이제 저 또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즈를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사이즈를 물어보는 분들이 자기의 발 길이 그 다음에 발의 폭 그러니까 중족부 쪽이겠죠 발 볼을 이제 그런 크기 이런 것들을 아 통해서 사이즈를 물어보는 분이 많이 계신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저희가 그 사이즈를 결정해 드릴 수가 없어요 예 개인의 발과 제 발의 크기도 다르고 본인이 구입하시고자 하는 제품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느낌도 다르고 그리고 원하는 픽감이 어떤 건지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기 발 크기와 신발은 어떤 걸 신는데 뭘 신어야 되냐 그런 건 저희 아무리 물을 하셔도 저희가 그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박형준 님은 저희 X19.1 AG HG 리뷰를 아마 보신 모양인데 아 그 HG가 좀 널널한 느낌이 나고 HG가 좀 사이즈가 차이가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X 모델의 HG가 만약에 널널하다고 느낄 정도면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웬만한 축구화는 다 마저 치는 수 있는 발걸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제 경우에도 저희가 이 리뷰를 할 때 HG와 XG 사이에 미세한 그 폭의 차이가 있다고 느꼈지만 그 자체가 한쪽이 널널하다고 표현할 정도의 그 와이드핏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널널한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AG가 쪽쪽으로 가는게 더 좋으냐 결국 그게 궁금하셨던 모양인데 아 글쎄요 AG와 HG가 한쪽이 널널하다고 느껴진다면 AG로 가더라도 널널할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하면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착용감상에서 그런건데 이제 박형준 님께서 그래서 5mm 업하면 길이가 좀 낮은다는 느낌이 있는데 AG도 똑같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HG와 AG 사이에 P감의 차이 저희가 얘기하는 P감의 차이를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HG가 널널하면 AG로 가는게 당연히 조금 더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데 HG가 널널하다고 표현할 정도면 어쨌든 본인의 발관은 정확히 매치가 안돼 같은 사이즈여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5mm 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거는 뭐 아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5mm 업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널널하다고 표현하면서 타이트할 경우에 5mm 업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어 왜 5mm 업을 하죠 딱 맞게 신어서 이 픽 되는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글쎄 모르겠습니다 인조가족에 대한 선입견인지 몰라도 어떤 인조가족은 픽 성형성이 안 되는 그런 소리들이 있긴 않죠 근데 어 그렇다고 해서 업을 해서 가야 되느냐 글쎄요 늘 업을 해서 신으시는 분이시라면 뭐 거기에 적응이 잘 돼서 이미 잘 신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그러면 저는 업하는 경우를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추천드리지도 않고요 몬스타K님께서는 예전 모렐리아 2 AS를 신었을 때 아킬레스건하고 복숭아뼈 사이 어떤 뭐냐면 요기와 요기 사이 뭐 요정도 요 부분에 까지는 경우들이죠 예 그게 위주노 모렐리아 예전 모델의 단점이었어요 단점이었어요 저도 어 2000년 초 중반에 모렐리아 제품을 신었을 때 이 뒤에 아킬레스를 하는 힐카운터가 너무 높아서 아킬레스 부분 뒷부분이 닿는 느낌이 들어서 결국엔 좀 사용하다가 역시 이제 그런 부분은 약간 민감할 수 밖에 없으니까 뭔가 불편한 부분이니까 이제 그 축가를 안 신게 됐었는데 UL이나 M8은 약간 좀 덜 했었거든요 신었을 때 아마 그거는 이제 그 미주노가 3번 4번에 걸친 리뉴얼이 있었나요? 그 과정에서 여기가 낮아졌죠 낮아져서 최근 거는 예전에 비하면 훨씬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35주년으로 요번에 나왔고 저희가 리뷰를 했던 제품들에서는 아마 그 부분 다 해소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 몇 년 전이라는 게 예를 들면 4년 5년 전이라고 하면 그 모델들에 비하면 그 부분에 힐카운터 이쪽 높이는 일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편함은 없으실 거다 네 이렇게 음 답을 드렸고요 아 음 아 모렐리아와 데스포르치 둘 중에 하나 중에 선택한다면 어떤 걸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허재명님께서 허재영님께서 문의를 해주셨는데 음 모렐리아는 사실은 여러 그 TF AS TF하죠 신어봐서 어 사실은 잘 아는데 데스포르치 데스포르치는 데스포르치는 제가 훈님 거를 빌려서 잠깐 신어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데스포르치가 어떤 착화감을 주는 축구하다 이거는 정확히 알고는 있는데 느낌상으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뭘 추천하느냐 이 질문은 되게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거예요 모렐리아 AS와 데스포르치 예를 들면 컴피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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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 뭘 선택하는 게 뭘 추천하느냐 이러면 다른 일반인들 보셨을 때는 그냥 이게 간단한 질문처럼 보이실 거예요 TF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냐 이걸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은 게 모렐리아는 11대 11 큰 경기나 아니면 풋살, 이런 데서 스몰사이드 게임 이런 데서 다 통용이 되는 축구로 보고 있고 컴피나스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후님은 쇼게임 뿐만 아니라 큰게임에서도 계속 오랫동안 1년 이상 착용을 했었어요 한 모델 가지고 굉장히 잘 신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신어본 바로는 데스포르티는 전형적인 TF화기 때문에 풋사라죠 풋사라 정규 풋살 규장에서 할 때 사용되는 그런 풋사라라고 판단이 돼서 다른 분들이 질문하신 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개는 동일한 TF화라고 보고 저한테 질문해주셨는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용도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모렐리아 에이스와 데스포르티는 분명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모델에서 개관적 비교해도 어렵다 그러나 만약에 정규 풋살 경기를 하시는 분이시면 데스포르티는 문화하실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스포르티는 제가 봤을 때 데스포르티 자체에서는 일본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천연잔디, 인조잔디, 후원그라운드 이런 데서 다 사용하는 걸로 할 수 있는 걸로 얘긴 나오고 사용은 할 수 있죠 물론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적응 어떤 정도의 적응을 거치면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비교적 풋살에 특화되어 있는 쪽이 더 강하다 신발 구조상 특히 앞코인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모렐리아 데스포르티 어떤 게 더 추천한다 그러면 글쎄요 이런 거는 쉽게 답을 드릴 수 없는데 저희는 뭐 큰 경기까지 포함하신다 그러면 모렐리아로 하시라 아니면 풋살에서만 풋살장에서 풋살만 하시는 분이시라면 데스포르티를 하시라 그렇게 저희가 답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렐리아 TF랑 그 다음에 네오 TF 이게 SC라고 아이디가 되신 분인데 두 제품의 밑창 말고 큰 차이가 있나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렐리아 AS와 네오 KL AS TF화 이 두 제품인데 이 제품도 사실은 두 가지 종류의 TF화가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겠냐 이걸 문의하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도 어퍼의 기본 디자인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TF화 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미드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이 소소 확연히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미드솔의 차이뿐만 아니라 어퍼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각각의 신발의 체크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축구화를 놓고 동시에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더 좋다 이걸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그런 어퍼의 구조가 다르게 되면 핏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이 원하는 핏감이 약간 느슨하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핏감인지 아니면 네오처럼 단단하게 잡아주는 핏감을 원하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네오와 네오2에 모렐리아와 모렐리아 네오2 사이에 예를 들면 같은 가격대 TF화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어떤 게 더 낫다 어떤 게 더 못하다고 얘기를 해서 어떤 추천을 한다 그 자체가 불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차이가 큰 차이가 있냐 물어보면 당연히 그냥 다른 종류의 축구화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두 개 다른 종류의 축구화를 놓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결국 신어보고 개인이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게 더 맞다 이걸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비교적 많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구독자 분께서 한 3,600명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이제 영상이 마이너 브랜드들을 하게 되면 천혜가 안 넘어가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그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찾아오셔서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축구화를 구매를 하시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매에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뷰가 좋은 점만 계속 부각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표의 어떤 특징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저희가 설명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정보를 축구화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거나 정보를 갖고 싶으시면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구입에는 다른 영상들이 훨씬 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뭐 구매처 이런 거 물어보신 분도 계신데 뉴발란스 제품 퓨론에 대해서 김동훈 님이셨거든요 아마 저희 리뷰를 보시고 제품을 보시고 프레테를 신으시는데 19.1을 퓨론 모델과 사이즈를 같이 가야 되느냐 이런 건데 이 퓨론 V6는 상당히 독특한 착용감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직접 신어보지 않고 제품은 단순히 사이즈만 가지고 구입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이거는 철저하게 신어보고 충분히 신을만한지 엮은지 안한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거여서 아 그 다음에 수호정 정수호 님이시겠죠 이름이 정수호 님은 X28을 구입해서 잘 신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캥거루 가죽을 신어보고 싶으셔서 X플라이4 그 다음 모렐리아 네오2 JP 모렐리아 JP 이런 것들을 고려 중이신데 또 이제 어떤 게 더 나으냐 이런 거죠 그래서 답변은 우선 그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R6 X플라이4 그 다음에 미주노 네오 모렐리아 네오2 는 비슷한 착화감이에요 비슷한 착화감인데 실전에서는 저는 지금 현재는 X플라이 쪽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같은 유형으로 비교 대상이 되고 반대로 모렐리아2와 모렐리아 네오2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에요 어퍼의 구조 픽 라스트의 형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뭐가 더 나으냐 그거는 이제 개인이 신어보시고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대신에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네오2랑 그 다음에 X플라이 중에서 비교를 했을 때는 뭐가 더 좋으냐 그 경우에는 제 경우에는 가승비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R6 같은 경우 X플라이는 18만 9천원인가요 그게 이제 소비자 가게로 나왔고 네오2의 JP 모델은 27만 9천원인가 그렇죠 가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승비 차원에서도 X플라이 쪽으로 가시는게 편하게 실을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되신다 이렇게 보고 경제적 여유가 더 있으시다 그러면 뭐 네오2로 가더라도 사실 R6 X플라이 4랑은 큰 착화감상에 차이는 없기 때문에 어떤 제품으로 가셔도 상관없다 그거는 이제 본인의 예산에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음 네 벌써 시간이 한 50분이 넘게 흘렸는데요 아 그 다음에 아 저희가 리뷰를 하다가 댓글을 보면 보통 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제품과 이 제품을 비교하는거 그러니까 본인이 고려중인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살거냐 저 같은 제품을 살까 고민중인데 도움을 얻고자 하시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비교 대상이 전혀 다른 제품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더 좋습니다 이게 더 좋습니다 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드리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리뷰가 그런 쪽에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복싱 24 24-7 이분은 되게 재밌는 질문이었는데 그 폴더오버 텅 폴더오버 이렇게 접히는 정도로 텅이 이렇게 길게 나와있는 축구화들이 출시되었을 때 가죽이 어땠었나요? 소가죽이었나요? 아니면 두께나 유년생은 어땠나 이런걸 문의해 주셨는데요 나이키에서 90년대 중반에 나온거라 그러면 가장 TN4죠 TN4 프리미어인데 그 TN4 프리미어의 가죽 캥거루 가죽이 좋지는 않았었어요 두께감 가공상태 그런 것들이 우선 가죽 자체의 표면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이키의 초기 TN4 프리미어는 이너라이닝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그 사이드로 대고 있는 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은 지금 기준으로 코파 문자를 갖고 있는 어떤 세련된 감각 시간이 지나도 느낄 수 있는 고도의 세련된 감각 같은 것들은 TN4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약간 조잡한 느낌이 드는 정도 그런 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케이레더가 사용이 되긴 했었어도 케이레데로 사용된 제품치고는 그렇게 완성도가 높은 제품은 아니었다 TN4 프리미어는 한동안 그렇다고 보고 그게 98년까지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갔었어요 그리고 소가죽으로 나오는 것들은 뭐가 있으냐 제 기억이 많은지 모르는데 리오 제품 에어좀 리오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제 기억으로는 캥거루 가죽이 아니라 칼프 스킨이나 이런 걸 사용이 됐던 것 같은데 풀그레인 레드라고 보죠 풀그레인 레드로 사용이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키가 그 당시에 나오는 천연가죽 주가들의 가죽 어퍼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두께도 그렇고 유연성도 그렇고 그 당시 나왔던 제품들로서는 비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모렐리아나 그 다음에 코팡 문디아리나 그 다음에 디아도레 브라질이나 로토 스타디오나 아식스 테스트모니알이나 운브로 스페셜리에 비해서 나이키가 더 좋은 천연가죽 주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지금 제가 언급한 제품 다 신어봤기 때문에 천연가죽 자체로서 더 좋은 느낌이다 이런 거는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인조 잔디 맨땅 중에서 퓨처 5.1 인데요 MGHG에 대한 스터드 마모도 이런 걸 문의하신 분이 많으세요 지금도 계속 이 영상 보시면 늘 그런 문의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이 MGHG가 멀티그라운드용이고 실제로 하드그라운드처럼 딱딱한 모래 이런 데서 사실 유용한 제품이다 이렇게 해서 MGH 스터드라는 게 있긴 한데 문제는 MGH 스터드는 스터드 자체가 너무 낮아요 스터드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정도 길이의 우레탄 스터드 같으면 축구를 맨땅에서 하루에 한 60분 아니면 90분 정도를 온전히 축구를 하는 시간이 그 정도가 되고 일주일에 두세 번 신는다 그러면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거의 스터드가 다 달아서 스터드 재구시를 하기 힘들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멀티그라운드라고 하면서 상정하고 있는 토양과 토질의 상태가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교 눈에 갈려있는 모래 땅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HG를 조금 축구화를 좀 더 오래 신을 수 있는 쪽에 HG를 추천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멀티그라운드 푸마의 퓨처에서 나오는 멀티그라운드는 분명히 장점들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의 약간 질이 아주 좋은 인중구장이 아닌 2세대, 3세대 중간 정도의 그런 구장이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인중구장에서 일단 스터드가 닳지 않으니까 MG를 추천드릴 수 있지만 맨땅으로만 간다 그러면 MG를 추천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반드시 창거리를 한번 거쳐야 되지 않으면 그 축구화의 제수명대로 어퍼의 제수명대로 축구화를 아마 신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을 따라서 축구화를 조금 더 오래 신을 수 있는 여건으로 본다 그러면 스터드 마모도에서 아마 HG가 조금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HG 쪽을 추천을 드린다 네 그렇게 이게 한 1, 2주간 제가 쭉 봐왔던 리뷰 댓글 드려서요 댓글 드려서 어 요즘 오늘은 뭐 거의 시간이 지금 59분 1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댓글 리뷰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